가평 슬로우파크 몽비치 입니다 어 지금은 많이 물이 빠져 가지고 그나마 지금 별로 없는데 일찍 텐에 강물이 범란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나네요 청평 슬로우파크 유연지 네요 이름이 아무래도 물 빠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다 물이 찼던 것 같아요 흙들이 다 차 있고 민원진의 가제도구는 단갈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전봇대도 기울어져 있고 그래도 여기는 물살이 안쪽 편이고 저 바깥으로 물이 치고 가는 문제인데 야 안쪽까지 이렇게 물이 차 가지고 피해를 잃은 거 보니까 물이 여기 위에까지 차 가지고 엄청나게 범란했던 것 같습니다 모터도 땅에서 내려오고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하구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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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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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네요 부터는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자, 저기보니까 버스도 한 대 빠져있네요. 이거 주민말로는 아까 저 끝에 주차되어 있었다는데 이건 폭으로 한 150m 정도 이렇게 꺼내려온 것 같습니다.